모아비 더 마스터 시승 지금부터는 모아비 더 마스터 시승을 하면서 외관만큼이나 이 차가 주행 성능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벌써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경사로 그리고 약간의 좀 오프로드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포정도로도 좀 달려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로 국도로를 좀 편하게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타면서 우선 첫번째 엔진 이 차 엔진은 3.0 260마력 토크는 57.1 디젤 엔진이고요 엔진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의 모아비랑 동일하게 3,000 cc 엔진이 그대로 장착이 됐는데요 3,000 cc 디젤 엔진은 모아비가 유일하죠 지금 현재 국내는 똑같이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는 지금 직보고 렉스턴 같은 경우에도 2.2 디젤이 사용되거든요 지금 3.0은 유일하게 지금 모아비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함께 미션은 8단 미션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엔진의 연비는 약 9.4 18인치 기준은 9.4고 지금 이 차같이 20인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모아비하고 파워트레인은 엔진과 미션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 엔진과 미션을 가지고 또 어떻게 조율을 해서 이 차가 어떤지 한번 느껴봤는데요 우선은 힘은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 출발할 때는 차의 전체적인 무게라든지 그리고 세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굼뜬 느낌이 있는데 일단 토크가 조금 지금 엔진의 전수가 올라가면서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밀어지는 느낌이 괜찮고요 특히 이제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억지로 짜내서 달리는 느낌은 아니고 배기량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나서 여유롭게 좀 가속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속주행도 한번 해봤거든요 고속주행에서도 힘의 부족함 없이 속도도 많이 잘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엔진의 힘은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전에 비해서도 좀 소음이라든지 진동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스테링힐을 타고 들어오는 진동 그리고 또 앞에서 엑셀링을 했을 때 들어오는 소음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우선 진동도 좀 많이 얻고요 거의 느껴지지 않은 정도로 많이 정수성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기존의 현대 기아자동차에 다 사용됐던 미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좋다 나쁘다 할 정도는 아니고 무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000CG 엔진하고도 몰칭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나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승차감 지금 엔진의 힘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승차감 부분에서도 기존 차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 모아비는 사실은 프렘바디니까 라고 이해하고 타야 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물론 그 나온 지가 좀 된 차다 보니까 모아비가 2008년도에 나왔고 2016년도에 살짝 페이스리프트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거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풀모드 체인지만큼 변화를 줬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몇몇 부분이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승차감하고 또 주행할 때 핸들링이 조금은 개선이 된 게 확실히 좀 나아지긴 했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서는 우선 프렘바디하고 바디를 연결하는 부싱 종류를 좀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부싱을 적용해서 재질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지 연결 체계를 좀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 서스펜션도 뾰바의 각도라든지 스트로크로 변화를 줘서 예전에 비해서는 스트로크가 아무래도 좀 길어지면 승차감이 좀 유리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도도 좀 변화를 줘서 승차감을 좀 개선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타본 결과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 근데 물론 아직까지 프렘바디에 약정할 수 있는 강성은 높아지지만 롤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주행을 하는 때도 약간의 롤링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조금 부드럽게 세팅이 바뀌면서 좀 편안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링 스티어링 힐이 그 CMDPS에서 이번에 RMDPS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려 보고 타봤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많이 헐렁하고 그리고 조금은 불안감이 좀 느껴질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RMDPS로 바뀌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앞서 시승했던 K7 2.5하고 3.0도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직접 타보면 조금 조금씩 느껴지는데 CMDPS보다 확실히 RMDPS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아비 히터 마스터도 느끼면서 예전 모아비보다는 조금 더 핸들링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더 예민해진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좀 많이 헐렁한 느낌이었는데 물론 이제 모노코크바디 차들이 오프로드를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들링 스테링 스테링 이래 좀 유격이 좀 있게 일부러 조금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좀 과하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잘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가 나온 지 오래됐어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신기술을 적용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건데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과 미션이 그대로고 차체가 그대로여도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소음 방지 대책을 또 잘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또 서스펜션에도 조금 개선을 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하니까 차체 주행 성능은 확실히 기존보다는 많이 좀 향상이 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출시되는 일반 SUV만큼의 핸들링이 뭐 나올 수는 당연히 없고요 기본 태생 때문에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기존 모아비 생각하면서 사거리와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오래된 차가 왜 나오냐 할 수 있는데 직접 타보시면 그런 면이 좀 많이 개선돼서 어? 괜찮은데? 라고 하면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차에는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됐거든요 요즘 시대 그러니까 이 차가 처음 나왔었던 2000년대 중반 세대가 아니고 이제 지금 2019년 세대에 많이 쓰여지고 장착이 되는 모든 신기술들을 다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사실 크게 바뀐 게 아니고 디자인 내에 기능까지 넣어서 신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이에 첫 번째 알려드릴 건 우선 안전장치실들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됐습니다 기존 모아비에 비해서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도 당연히 장착이 됐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장치를 다 열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장착을 했는데 K9 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K7 정도의 수준의 안전장치들을 다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기존 차 모아비보다는 조금 편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총 세 가지 컴포트 그다음에 에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은 풀타임 사륜구동이 그리고 사륜구동 로우 모드가 있어서 구동력이 지금 전장의 사륜 시스템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전후륜으로 토크를 배분하는데 사륜 로우 모드로 적용시키게 되면 험로 탈출을 좀 유리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터레임 시스템이 모드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샌드 스노우 머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사기사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래션 모드까지 넣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도 나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쪽으로 편의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주었거든요 아까 실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기판이라든지 모니터가 12.3인치가 들어가면서 우선 시야적으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주장치부터 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부터 해서 여러 시스템도 앞서 말씀드린 안전장치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장착이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모두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도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사실 기아 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요즘 차들의 장치들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새롭거나 하진 않은데 이 차에 몇 가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거나 하면 이 차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이 차 엔진음을 좀 더 좋게 높게 이렇게 알려주는 들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차들이 달리는 것처럼 머플러에 달리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아니고 스피커 스피커에 장착된 사운드 제너레이터라서 스피커를 통해서 엔진음을 조금 보강을 해주면서 조금 스포티하게 느끼게끔 해주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기존에 있었던 현대동차 벨로스터디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은 아닌데 어 조금 멀리서 약간 들리는 느낌처럼 나름 중후한 사운드를 들릴 수 있게끔 세팅을 나름 잘한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기본적으로 V6 3.0 디젤 엔진에서 배기량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어느 정도 굉장히 괜찮은데 거기에 스피커를 통해서 또 음을 보강을 해주고 하니까 나름 운전할 때 좀 재미도 있고 조금 느낌이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은 다른 현대동차에 다르게 브랜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음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스피커는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스피커들이 생각보다 조금 작게 여러 개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도 트림의 여기 내부적인 모양들은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도 형상 자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스피커가 큰 걸 넣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아마 내부 공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SUV 많이 장착되는 커튼 같은 것도 장착이 안 돼 있는 것도 좀 단점이긴 하구요 예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런 안전장치라든지 편의장비들이 예전의 노화비에서 월등하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운전하실 때는 거의 이 차가 뭐 10년 전에 나온 차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지금 막 나온 새 차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디자인도 당연히 그렇고 기능들도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어 아마 이 노화비를 좀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대를 충족하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저는 디자인보다도 어찌 보면 이 안에 이 차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장착된 안전장치라든지 편의장비들이 디자인 외적인 부분보다도 더 많이 변화가 됐고 더 많이 개선되면서 요즘 기아 자동차가 너무나 잘하는 상품성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K7 그 다음에 셀토스도 출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보아비도 지금 판매가 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사전계약 약 11일 정도의 사전기간 동안 7000대 정도 예약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반응이 이 차의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관심이 판매로 이루어져서 구매로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7이나 셀토스처럼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오래된 차를 왜 사냐 라는 생각이나 이런 의견은 아마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타보시면 디자인으로 눈으로 보시는 것 보다도 훨씬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 차가 4700부터 5100 옵션을 제외한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4700만원짜리 트림과 5100만원짜리 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4700만원 트림에서도 5100만원짜리 옵션은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구요 5100만원짜리 트림은 엘리스콘 오디오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 정도 수준에 거의 옵션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풀옵션이 거의 장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별로 5인승 그리고 6인승 그리고 7인승까지 이번에 모아비 더 마스터에 처음으로 6인승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6인승은 2열 독립 시트고 2열 독립 시트에 히팅과 함께 쿨 아예 냉방 시스템까지 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6인승을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5100만원짜리 차량의 트림에 가격은 5인승이고 5인승보다 약 60만원 정도 비싼게 7인승 그리고 거기서 30만원 정도 더 비싸서 총 90만원 정도 비싼게 6인승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가격이라면 2열 시트에 독립 시트에 거기에 이제 맥마니승이라든지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센터 콘서트에 컨트롤 시스템까지 작용이 따로 되거든요 적용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차가 카니발 같이 사람들이 많이 타서 버스 경영차로를 타거나 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6인승 차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고 많이들 구입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4,700만원짜리 트림을 선택해서 풀옵션을 넣어서 하면 가격이 5,100만원과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100만원짜리 풀옵션 트림을 아마 구입을 많이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거기에 6인승 차량을 선택을 많이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종일 좀 모아비터 마스터를 많이 타보고 그리고 또 다양한 기일도 타보고 운전도 해보고 여러가지 기능도 또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이 가격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 유일하게 말씀드렸듯이 3.0 디젤 엔진이 달렸고 예 그리고 프레임 바디고 그리고 이제 나름 프리미엄급에 어울리게 여러가지 안지 장비나 편의장비들이 장착이 되면서 어 나름 프리미엄 SUV로서 인정을 받고자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서는 가격도 네 뭐 나쁘진 않다 어느 정도 수금할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 문제는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그 가격대에 살만한 차질이 너무 많아져서 아마 선택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캠핑을 좋아하신다든지 그리고 좀 강성이 좀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이런 프레임 바디 있는 차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모아비 선택하시는게 어 괜찮은 선택이 아니실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아비를 전체로 타면서 이렇게 오래된 차라고 하는 차도 이렇게 많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구나 한번 느끼게 되구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모아비 보시면 직접 꼭 시승까지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모아비 더 마스터 시승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이었습니다 네 ruins 제가 lives 이 비